대전 도심 외곽을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의 순환선 역할 수행이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순환선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서도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승객 수요를 분석한 내부 자료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뺀 광역철도의 하루 이용객은 2만 7천 명에 이르지만,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하면 1만 5천 명으로 4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호선의 원안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이미 확정된 광역철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들고 나온 대안은 착공 시기 조정입니다. 도시철도가 예상되므로 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선 광역철도와 겹치는 가수원역과 서대전역 간 4.8km 구간을 2025년 이후인 2단계로 미루고, 2단계 노선인 유성에서 진지함 구간을 1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심 외곽을 도는 순환 노선으로 추진했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존 1단계 노선에 포함됐던 진잠에서 가수원까지 2.7km 구간 역시 노선 단절이 불가피해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 대전시는 그동안 내부 검토만 하며 사실상 밀실 행정을 이어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